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나타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공공정책연구원 기와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달만 해도 확진자 수가 1만 명 아래였는데 이달부터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우리 지역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경상북도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1일 기준으로 경상북도는 이미 누적 확진자 수자 79만 명을 살짝 좀 넘은 상황인데 지역별로 보면 구미가 16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안동 18명 영양 10명, 다른 지역도 대부분의 두 자릿수 전후 정도 그런데 12일 0시 기준으로 이미 8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빨리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재유행 속도가 좀 빨리 늘어난 이유가 뭘까를 보면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일단 여름철에 어쨌든 밖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여름철에도 더우니까 또 에어컨 아래에서 실내에 있는 경우 밀폐된 공간에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미크론 얘기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 또 스텔스 오미크론 그 하위 변이인 BA4, BA5가 굉장히 확산 요인의 하나로 꼽혀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BA4나 BA5는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한 번 감염된 사람도 보통 그런 경우는 조금 피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피 정도가 워낙 강하다. 그래서 한 번 감염된 사람 또는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재유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BA5가 면역 회피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바이러스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존에 우리가 얘기 들었던 오미크론 그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이익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수치로 얘기하면 BA5는 통계적으로 BA2 BA2가 우리가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35% 이상 빠르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 부속병원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에 과거에 백신 접종을 했거나 또는 코로나19 감염이 된 사람도 된 사람이 항체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BA4나 BA5의 변이는 그것을 회피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접종을 받은 사람이나 한 번 확진된 사람도 이 BA4나 BA5는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미 BA5에 의한 확산은 이미 독일, 프랑스, 유럽, 유럽 지역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확진자, 신규 확진자의 50% 이상이 전부 다 BA4다. BA5. 그러니까 완전한 우세종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가장 최근 상황, 그러니까 7월 첫 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신규 확진자의 24.1%가 이미 BA5의 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존의 예방접종,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맞으신 분 그리고 지금 60세에서 4차까지도 맞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이미 코로나에 걸렸어도 BA5는 좀 피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BA5가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감염일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얘기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코로나19로 지금 3년째 수많은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기존 한 번 감염된 사람이 이런 BA5나 BA4에 의해서 한 번 더 재감염이 되면 두 번째 재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재감염이 될 경우에는 한 번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연구로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걸리는 사람은 걸리는 사람은 6개월 내에 사망할 확률이 두 배나 높다. 심각한데요.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그 정도가 심각해져서 후유증이라든지 코로나의 정상이 심각해서 입원할 확률은 무려 3배 이상 높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BA4, BA5 얘기하고 있는데 이 BA4와 BA5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면역 회피 정도가 워낙 강한 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6개월 내에 사망할 가능성 그리고 또 입원 가능성이 3배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후유증, 다른 아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화기능 그리고 피로감, 무력감 그리고 또 이제 신장 우리가 콩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 당뇨, 고혈압 이런 신경질환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는 흔히 우리가 배를 공격하기 때문에 호흡기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주의를 해왔잖아요. 그 다음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 생활이 좋았는데 비단 그런 호흡기만이 아니고 이러한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질환을 겪을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또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은 더욱더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좀 섭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 3월에 한 번 또 겪고 지나갔는데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코로나19 감염되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지난달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 됐습니다. 이름이 스카이코비언 멀티주 백신인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일단은 대단한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시간에 많이 걸렸지만 우리가 백신을 개발한 치료제는 이미 나왔죠. 치료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빨리 만들었죠. 2001년 그러니까 작년 2021년 2월 5일에 이미 이름이 레키로나라고 해서 레키로나 치료제는 우리가 이미 개발을 해서 병원에서 활용을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백신. 지금까지 우리가 화이자라든지 여러 개를 지금 우리가 미국 제품을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맞아왔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그리고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의 순수의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임상을 인해서 독자적으로 백신을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백신 독립이 되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치료제와 백신까지. 백신은 예방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와 백신까지 개발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의료체계가 상당한 수준이다라는 걸 다시는 보이게 됐고 실제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세계적인 탑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신까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도록 되죠. 실제로 전 세계적인 통계로 치료제와 백신을 동시에 전부 개발한 나라 미국과 영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세 번째죠. 대단한 거죠. 어쨌든 식약처가 허가한 이 과정은 원래 어떤 이야기든 간에 그 허가 과정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보통 임상을 한 3상 정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게 해서 임상, 시험, 생산, 관리, 최종 허가까지. 국제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 국제적인 규칙을 지켜가면서 안정성이 확보되고 효과성이 확보됐을 때 허가를 하는 거거든요. 허가하는 것도 그냥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몇 단계가 있습니다. 식약처의 안전성, 효과성 관련된 검증 자문단을 거치고 또 그다음에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점검위원회.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효과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최종 허가를 한 거거든요. 때문에 어쨌든 우리 안에서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활용이 되겠죠.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세계 세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영국, 이어서 우리나라. 그러면 해외로도 수출이 되거나 해외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있죠. 대한민국이 만든 코로나 백신이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그러잖아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국제적인 백신으로 통용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쨌든 좀 늦었지만 저는 이렇게 또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하나 개발하려면 보통 2, 3년에 기본 걸리죠. 그러나 이제 화이자라든지 미국 제약사들은 워낙 그 실험 대상이 분포가 워낙 넓어요. 인구도 많고 기존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자보를 투입해서 그래도 빨리 만든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나마 저는 뭐 이 정도였으면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정말 바이오 관련 과학자들에게 저는 박수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또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4차 접종을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지금 3차 접종까지가 65% 정도가 접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차만이 아니고 4차 늘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3차 접종을 한 사람이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 그야만으로 다시 또 약표가 또 떨어지니까 접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60세 이상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그리고 또 고위험 집단 시설군 있잖아요. 양노 시설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4차 접종을 맞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4차 접종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 40대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50대, 40대, 30대 내려갈수록 활동이 더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감염 될 확률 또 감염을 시킬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물량이 따라간다면 최대한 캠페인을 해서 국민 개몽을 해서 우리가 1, 2차 접종, 비교적 우리나라가 빨리 맞췄잖아요. 98%까지 와버렸는데 또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대본,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재유행과 관련해서 공식 판단을 지금 곧 발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재유행에 긴급 대응을 해야 된다, 확산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방역을, 예방접종을 확대할 것인가는 점차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변경되는 게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거든요. 이전에는 코로나19에 격려해서 격리를 하면 누구나 모두에게 지급을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하위 절반만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관련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금 우리가 봄 정도 시점만 해도 코로나 감염돼서 격리가 되면 누구든지 소득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것이 상등기가 또 뚝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또 재유행의 지금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러면 이전처럼 지급을 했을 경우에 이제 재정 여력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일단 낮췄잖아요.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15만 원 낮췄는데 그 앞에는 20만 원, 30만 원, 역사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위소득, 우리가 이제 소득순위를 위에서부터 해서 가장 낮은 사람, 이렇게 이제 순서를 놓으면 이제 중간 정도 소득치를 얘기하거든요. 학생 성적도 왜 잘하는 학생을 못하는 학생 쭉 점수를 놓아야 하면 중위구간에 나옵니다. 중위구간 기준으로 해서 건강납부액이 18만 원 미만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건강보험료 납부는 소득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18만 원 미만 정도 중위소득 아래 정도 보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일정 부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다른 분들이 듣기는 좀 소원할 수도 있지만 왜 전체를 왜 안 주냐 나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기업도 중소기업에도 이제 어쨌든 그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전에는 모든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면 격려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근무와 관련돼서 일단 그 6업 휴가 관련된 돈을 지급을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하기는 또 무한히 재정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한 75% 정도까지만 일단은 지원한다. 30명 미만의 소기업에게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아 그리고 먼저 걸린 사람은 돈을 받고 먼저 걸릴 걸 이렇게 또 농담도 하기도 하는데 아 저는 그거는 좀 농담을 할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이 됐고 이런 상황에 생활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가 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정말 소득 중위 소득 이하라고 우리가 보면 중위에서 더 마지막 하위 정도 가면 그야말로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하위 구간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아무것도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굉장한 생활 타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도 못하는 데다가 최선 기본적인 생계지원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또는 이런 부분들마저도 금액이 10만 원, 15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야말로 두 분의 지금 너무나 고물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10만 원 가지고 할 게 없을 정도인데 너무나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는 조금 차라리 중요 소득 이하도 좋지만 차라리 마지막 하위에서 좀 두특해서 위로 좀 올라가주는 삼각형 형태의 피라미드시고 그렇죠. 정말 힘든 부분들한테는 기존에 주는 액수만큼 드리고 그 위에서는 중위 정도에서는 지금 좀 액수 낮춘 대로 주거나 이렇게 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또 다른 바이러스죠. 원숭이 도착도 간략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 국내 첫 원숭이 도착 확진자가 지난달 퇴원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주시죠. 저도 이 원숭이 도착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상막한 느낌 그리고 저게 뭐지 화면에 보면 영상 화면, 뉴스 화면에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혐오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난달 6월 21일에 독일에서 입국한 우리 한국 내국인입니다. 내국인인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정상에 있어서 국가에서 지정한 인천의료원에 그래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다행히 그 의심 정상이 해소가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원숭이 도착한 피부 병변 피부에 그 피부에 뭐 그런 비슷한 게 이렇게 물집이 생긴다든지 이런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그런데 다행히 퇴원을 해서 다행이고 그러나 더 다행인 것은 이 사람 외에 추가 확진 추가 감염 사례가 아직은 없다는 거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돈은 또 생기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또 원숭이 도착까지 개인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방역을 위해서 개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다뤄왔잖아요. 늘 하는 얘기 일단 개인 위생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개인의 움직임이 나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닌 이 사회 전체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밀접한 곳에는 조금은 당분간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더 조심을 해 주자 그렇다도 너무 또 이렇게 제한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적절한 인원수로 그대로 사회활동을 하되 조금은 사회적 보완, 사회적 안보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또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에는 산사태, 침수, 하천범람 등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호우특보를 발표하면 상습침수지역, 계곡, 하천지변, 해양저지대, 지하시설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고 배수로, 옹병,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노약자는 야외활동에 특히 주의해 주세요.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